자 월드 레전드 하나 까고 강화 하나 패키지 하나 그 다음에 월드 레전드 이렇게 할게요 조금 순서를 수정하겠습니다 아 잘 떠야 되는데 이거 아 긴장 내 자 주 이거 전화 되나 전화 농장장님 전화되나 전화 주실 분 전설 말고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 전서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좀 아끼는 좋을 것 같아 나 지금 신청했어 옮겨 달라고 옮기면 다 바로 깔게 아 안돼 아 원래 나도 바 어 밥 받았어 합쳐야 돼 자 우리 눈이 어서 오시고 자 음악 바꾸자 자 아 치러기 뭐 안보나 할 수 있지 알았어 알았어 야 전설 전화 해봐 자 전설 어 보일 수 없죠 자 부산 궁돌이는 어서 오시고 자 어서 오세요 어 자 원래 카드 있구요 원래 카드 자 좋구요 자 원래 좋았어 생선 농장 자 제물 먼저 까자 제물 보뚝 달랜이가 전설 자 이거 무조건 호날두구나 이런거 까봐 재미없지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목소리가 아주 크네 네 오늘 뭐 잘할 수 있어 네 어제 어제 아이유 레디 길게 잘하더라 길게 네 자 한 번 더 한 번 연습해보자 자 준비됐어 네 자 지금이야 아이유 레디 그 다음에 3 2 1 2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야 야 야 너 갈수록 방송을 잘한다 야 너 지금 어저께랑 그저께랑 완전 달로 지금 하루하루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어 자신감 충만 인정 어 완전 잘해 야 너 좀 있으면 너야 너 아프리카 방송하면 대박 터지겠는데 아니에요 형보다 대박 못 터져요 아니야 니가 더 잘할거 같애 야 이거 뭐 까게든 선수단이 꽉 찼어 이러이씨 어 아 너 방송 감이 좋아 지금 세번 아 세번 아니고 너 한 여덟번 했나 아 한 넷번 됐다 이게 아 열 번 했어 야 전화 연결 열 번 열 번만에 이 정도면 엄청 잘하는 거야 아 뭐야 설마 엉크 떴나 엉크 자 제가 봤을땐 지금 엉크 뜬거 같은데 자 큰일났네 자 엉크 떴나 자 엉크 뜬거 같아요 자 까지 어 농장장님 어 어 전화 안오네 아 내가 다시 해봐야겠다 내가 볼 때 엉크 같대 엉크 엉크 같대 엉크 어 원래 지금 아직 안 깠구요 엉크가 유력해 자 늦게 오신분은 추천만 즐겨세기 부탁드리고 야 아 엉크 야 아 엉크다 어 조금 이따가 월드 레전드 한장 더 있으니까 어 그거는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구요 자 쭈님 어서 오시고 자 어쩔 수 없으니까는 제가 할게요 자 화이팅 자 갑니다 어 제발 어 더워 긴장했나봐 더워 자 급하신분 자 급하신분은 어 나가셔도 됩니다 자 급하신분은 어 나가서 볼일 보세요 자 우리는 급한 방송이 아니야 어 우리 남는게 이제 어 새벽 1시까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 시간 끄는게 아니라 우리는 뭐 가리개도 없잖아 가리개도 없고 빨리하는데 어 자꾸 빨리빨리하면 기분 나빠 그쵸 자 급하신분은 나가셔도 되구요 자 그럼 우리 느긋하게 계속 이어서 갈게요 꼭 보면은 어 어디서 이게 뭐야 우리 애청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 가만히 그 뭐지 어 어디서 주워 어디서 보지노우탄 분들이 와가지고 빨리하라고 난리야 어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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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했으면 큰일날 뻔했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엄크지 그냥 뜬줄 알고 껐는데 네 아 엄크 아니었어 여보세요 네 다행히 아니에요 어 다행이다 야 형이 빨리 깠으면 큰일날 뻔했어 형이 조금 한 템포 늦췄는데 다행이다 자 자 쟤 또 어 난리 난리치네 자 인간 재물 하나 받치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지 네 네 자 형 음악 깔게 준비해줘 목소리 크게 네 자 철용이 땡큐 자 스폰 들어오면 어 싸고 좋은거 많이 연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이야 아 유 러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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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1 3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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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시어로 또 나왔어 이런 시어로 시 야 시어로 또 나왔어 야 어떻게하지 이거? 와 어떻게하지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거 시어로 아 어제 뭐 나왔지? 어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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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누구였지? 그 그룹? 아 네드베드 네드베드 아 네 맞아요 어제 네드베드 네드베드 씌워놨고 야 이따가 한 장 더 있어 한 장 더 있으니까 그것도 좀 부탁할게 네 자 어 전화 안 끊어도 돼 자 농장자님 어 씌워놨어 잘 쓰시고 자 이따 유튜브는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끝에 올려드리고 자 강화고 아 패키지 갔다 오겠습니다 패키지 자 월드레전드 카드 하나 더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농장자님 쌤큐 자 이번꺼는 강화 야 너 노래 잘하니? 아 저 노래 못해요 그래도 좀 팬들이 원하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해줄래? 아 저 노래 몰라요 안돼요 아 좀 해봐 안돼요 너 지금 방송 봐봐 너 팬클럽 생겼잖아 팬들이 너 좋아한다니까 아 그래도 노래만은 안돼요 제가 아 노래는 안돼? 정말 노래 좋대요 내가 그럼 열이형으로 삼행시 한 번 줘봐 어때 열 열이형은 이렇게 형처럼 대박이 낫다 뭐라고 다시 해봐 내가 내가 띄워줄게 내가 띄워줄게 열 열이형은 이 이렇게 형 형 형처럼 친하다 어 뭔가 좀 어 뭔가 좀 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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